오늘도 해도지는 두뇌활성을 위하여 국보 상국사기를 공부합니다. 신라 26대 진평항 47년 동 11월에 견사대당 조공하니라 인송하되 고구려 색로 하여 사부덕조하고 차삭 침입하니라 진평항 48년 초 7월에 견사대당 조공하니라 늑사 10십 7칠 해년 겨울동 10십 한일 달을 서기 625년 11월에 보넬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큰대 당나라당 아침조 여기서는 조정조 바칠공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이날인 송사할송 여기서는 호소할송 높을고, 걸기구, 고울려, 막힐색, 길로, 고구려가 길을 막고 막힐색은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변방새, 2번 막힐색, 여기서는 2번 막힐색입니다. 하여금사, 안일불, 어들덕, 아침조, 여기서는 조정조 조공하지 못하게 하며, 또차, 자주삭, 침노할침, 덜입, 자주 침범한다고 앞으로 돌아가서 호소할송, 호소하였다. 자주삭은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1번 샘수, 2번 자주삭, 여기서는 2번 자주삭입니다. 늑사, 열심, 여덟팔, 해년, 가을추, 일곱칠, 달을, 서기 626년 7월에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큰데 당나라당, 아침조, 여기서는 조정조, 바칠공,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진평항 47년 동 11월에 서기 625년 11월에 견사대당 조공하니라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고, 인송하되 고구려 생로하여 고구려가 길을 막고, 사부덕조하고 조공하지 못하게 하며 차삭 침입하니라 자주 침범한다고 호소하였다. 진평항 48년 추 7월에 서기 626년 7월에 견사대당 조공하니라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다. 당고조 견주자 사례하여 조유여 고구려 련하하니라 8월에 백제공주제 성하니 성주동소가 거전사지하니라 축고성하니라 당나라당 높을고 할아버지조 당고조가 보낼견 불걸주 아들자 사치할사 올레 주자사를 보내 조서조 타이럴류 여기서는 근할류 더블려 높을고 걸기구 고울려 이탈련 하할화 조서로 고구려와 함께 화친하기를 화친하기를 헌하였다. 8 8 달을 8월에 일백백 건널제 백제가 칠공 주인주 이슬제 제성 주제성을 공격했는데 제성 주인주 동력동 바소 성주동소가 막을거 싸움전 죽을사 갈지 막아 싸우다가 죽었다. 쌀축 높을고 터허 제성 고허성을 쌓았다. 9. 당고조 견 주자사래 하여 당고조가 주자사를 보내 조유여 고구려 연화하니라 조서로 고구려와 함께 화친하기를 권하였다. 8월에 백제공 주제 성하니 백제가 주제성을 공격했는데 성주동소가 거전사지하니라 마가 싸우다가 죽었다. 축고성하니라 고허성을 쌓았다. 축고성하니라 고맙습니다. 축고성하니 interpretations